어? 야 여깄다 채워주면서 반응은 빨라 서플 깨줄거에요 잡아주면서 이런식의 싸움은 제가 좋단 말이에요 맞는거 하나씩 주면서 서플깨면 인구소도 막힌단 말이야 살짝 빼주면서 아 가뒀어야 했는데 커맨드 깨겠습니다 죄송한데 이분 대전 어느 동에 사는지만 알려주시면 안될까 불 날거 같은데 좀 있으면 언제까지 버틸샘인가 안싸우면은 결국에는 불 나요 불 엘리시켜버릴까 하나씩 야야 못하게 해 못하게 싸워 수리 못하게 해 그냥 싸워버려 이제 죽음의 카운트다운 죽음의 카운트다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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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렸어야지 이렇게 일단을 내렸어